핫한 귀신들과 함께하는 고스튼 노래방! 오늘의 귀신은요 펑펑펑 신나게 뛰어요 저는 죽음의 꼭두같이 황시입니다 황시씨, 황시씨를 위한 노래를 준비해보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좋아요! 한 명의 고스트가 뛰고 있어요 강시가 뛰다가 떨어졌대요 준비가 백익이한테 전화했더니 위험하니 절대로 뛰지 말아요 네 명의 고스트가 뛰고 있어요 장산범이 뛰다가 떨어졌대요 준비가 백익이한테 전화했더니 위험하니 절대로 뛰지 말아요 네 명의 고스트가 뛰고 있는데 장난값이 뛰다가 떨어졌대요 준비가 백익이한테 전화했더니 위험하니 절대로 뛰지 말아요 두 명의 고스트가 뛰고 있어요 블랙아이드 뛰다가 떨어졌대요 준비가 백익이한테 전화했더니 위험하니 절대로 뛰지 말아요 한 명만의 고스트가 뛰고 있어요 고자기가 뛰다가 떨어졌대요 준비가 백익이한테 전화했더니 위험하니 절대로 뛰지 말아요 고자기가 뛰다가 떨어졌대요 강심 내 울끈불끈 근육의 비결은 콩콩 제자리 뛰기 운동 발사에 쭉쭉 빠져 점프 점프 강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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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심